이 해리스 대세론 해리스 대세론인데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상 미국 역사상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들 코앞에 당대표 여러분들 추인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가 여러분들 낙마하는 경우는 첫 번째 사례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월스트리트 여러분들 완전히 전부 상단의 톱뉴스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지금 다 그냥 할 정도니까 다른 신문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오늘 국내 신문들도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리스로 기우는 무게추 대체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다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 주지사 191명이 지지를 표했고 특히 이번에 대선 레이스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런 기사들이 미국 민주당에 하루에 700억 정도가 쏟아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중앙일보도 잘 정리했네요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는 한 가지 더 더한 것이 와신톤포스토나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진보색제가 강한 주류 언론들도 민주당 세 후보는 반드시 경선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190명 정도가 지지선언을 했는데 이 중에 민주당 내에 차기주자로 불리는 유력한 차기주자 개빈 뉴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해리스보다는 미국을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더 나은 그런 인물은 없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경합 예상자로 불렸던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마크 켈리 애리조나 상은 의원 로이 쿠프 노슬레이나 주지사들도 모두 다 해리스 지지에 동참했고 또 여러분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다 지지 대결에 동참했는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오바마죠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선언을 아직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뉴욕타임스는 오바마의 한 지인을 말을 인용해 가지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를 너무 일찍 지지하는 것도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고 그런 후보가 지명되면 당을 신속하게 통합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초유의 사태 앞에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단합해서 좀 늦게 뛰어든 대선 레이스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초기 단계의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턴이 지금 후보가 바뀌고 난 다음에 기부금 상황은 돈이 워낙 많이다 아마 제가 자세한 자료는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돈이 텔레비전 아마 광고가 가장 많이 돈이 들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온라인 광고들 많이 하니까 유튜브 같은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자진에서 20일 날 사퇴하자 민주당에 약 700억 정도의 기부금이 쏟아졌고 또 정치 자금의 큰 손인 슈퍼백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을 차기 민주당 후보로 지지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위한 기부금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부금 흐름은 바이든이 사퇴와 더불어 가지고 급증했네요 바이든이 사퇴하기 이전에는 시간당 기부금이 20만 달러 약 2억 7천만 원인데 사퇴 이후에 시간당 1150만 달러 160억으로 크게 뛰어들었네요 미국이 참 부자 나라는 부자 나라네요 시간당 여러분들 1150만 불 정도 기부금이 모일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202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기부금이 140억 달러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후보가 70억 달러 정도로 모은 거죠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것은 텔레비전 광고 텔레비전 광고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의 건물들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진이 아니고 AI가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힐러리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 클린턴 모습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묘사가 됐네요 제가 농담 삼아 가지고 AI한테 좀 늙은 클린턴 모습 클린턴 대통령이 최근에 잡힌 그런 영상을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됐더군요 그 모습을 한번 공개해달라 이렇게 했다면 빌 클린턴의 나이가 든 모습 나이가 든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 공개를 했는데 아무튼간에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오바마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사람 사는 데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계보가 있을 것이고 막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출마하기를 원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많이 권했지만 그때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명하면서 바이든이 그냥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예의주시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민주당 내에 마크의 영향력은 가장 큰 부분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그냥 헤리스를 추인하느냐 아니면 다른 경쟁자를 밀 것이냐 또 경선을 거쳐야 될 것이냐고 주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초점인 거죠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관심 있게 미국에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